키가 하나 나오시길 하나 어디갔나 했어요 어? 이 두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얘가 한장이 두장이 리뎀이 아니거든요? 두께상? 근데 얘가 두꺼워요 이거 아마 접힌 북일거에요 트리플 랠릭 북있죠? 그게 패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여기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1&1이나 아마 3명짜리 그런게 나올텐데 저기 북에서는 어? 쿼드 쿼드 북립이네요 뒤에는 실루엣은 아니고 실루엣은 아니네요 나 갈게요 쿼드 짠 패티밀스 3왕이구요 앤드류보거트 골스 그 다음에 크루브리네요 그리고 단타엑섬 재즈 이렇게 4인방 다 흰색이네요 좀 특이점을 주지 그 뒤에는 루키 오토네요 루키 오토 뒤집혀 있는데 판정수가 60 판정에 29 있고 아 요거 좀만 있다고 그죠? 누군지 알겠어요 나쁘지 않은 선수라서 나쁘지 않은 선수라서 요거 보고 봐도 될 처리되긴 하네요 일단은 어? 이게 뭐죠? 왜 아 맞죠 접힘 북 뒤에는 아 그거구요 99 한정 킹스입니다 트리플 북이죠 접힘 북 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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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힘 북 그리고 언패럴럴 오토 루키네요 역시 50 판정에 리차원 허먼스 식사스 루키 축하드립니다 아까 저 자식이 뭐였냐 뭔데 왜 늦게 까냐 기대할 수 있는 루키가 사실 둘이에요 15-16 칼타 칼타 아니면 그쵸? 보증기스 축하드립니다 60 판정에 29번 축하드립니다